안녕하세요. 영화 낚시 감독 이민기입니다. 재미있게 만든 건데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낚시는 촬영이 굉장히 독특하고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가 강했는데 감독님 낚시라는 취미가 따로 있으셨는지요? 아니요. 낚시를 못해요.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에 아이스박스TV라고 해서 3분 4분자의 영화를 취미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린 건 10대 한 상태인데 그중에 이게 여기에 올라가서 상상도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명광입니다. 제가 와이프 몰래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항상 놀러다니다 보면 끝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영화화하고 돌아가실 수는 없을까 되게 고민하다가 영화로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